두 번째는 역시 철강주의 실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강주들도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철강 가격, 중국산 수익 감소로 한국산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철강주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주가에도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철강주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철강주도 역시 계속 철강주도 실적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헝다발 충격 때문에 철강주들이 약간 주춤 거래였잖아요. 실적으로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으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철강석이 원재료 가격 변동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철강석을 할 때는 두 개의 원재료가 크게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철강석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태우는 유연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철강석 가격은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일단 7월에 톤당 219달러에서 지금 지난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0달러 때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철강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유연탄 부분이 조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초 대비로 해서 지금 한 30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유연탄 가격이 400불을 넘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부담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되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폭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철강산 제품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의 철강 관련된 생산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련된 환급세가 없어지면서 관련된 수출 가격이 증가를 했고 그거에서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수요량 중에서 중국산 제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 됩니다. 한 5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의 공급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증가하고 특히 건설 관련된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또 조선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철강주들도 중국 쪽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환경이 조성돼 있고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죠. 그러면 철강 대형주들의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대형주 한다면 고로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로를 직접 갖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3분기 선센서스가 나왔는데요. 한 18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로는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조 4천억. 그래서 작년보다 257%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시장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예철도 비슷하게 매출 같은 경우 36% 증가한 6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18배 증가한 6,600억 정도가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철강 관련 주식들은 지난 5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상반기 실적이 피크를 달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석의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3분기에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단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철강 제품이 지금 하반기에도 쉽게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철강 원자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할 때 철강 제품의 가격 전위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철강에서 입장에서 보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만득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헝다 관련돼서 중국 이슈가 좀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 건설주나 기타 국내 경기가 조금 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헝다 때문에 출렁거리는 게 오히려 좀 매수 찬스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부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주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철강주들의 실적 정말 이번 달, 아니 다음 달이죠. 10월에 실적 발표할 때 잘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이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